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와무 짝퉁닉이 뭐예요 일단은 시작합시다 자 이번에 할 게임 어 데드스페이스죠 어제 이어서 또 계속하고요 오늘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도 엔딩을 보게 되고요 오늘 아마도 엔딩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음 가려져서 나오니까 아이디가 가려져서 나오니까 걸릴 일은 없겠죠 주통창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 그냥 경고 때리면은 이건 알바자의 멋이야 100% 아이징 제가 셔떨 해몬을 찾았어요 아... 아... 괜찮아요 그 셔떨이 죽어 그 셔떨이 죽어 그 셔떨을 꺼냈어요 그 셔떨을 꺼냈어요 왜요 그 셔떨을 꺼냈어요 그 셔떨을 꺼냈어요 그 셔떨을 꺼냈어요 그래 갑시다 지금 어제까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계속 스토리는 일관되고 있죠 여기 탈출하려고 하는 거 같고 여친 찾아가지고 탈출하는 게 주로 목표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해달라는 거 퀘스트 이뤄주고 그런 다음에 여친 구해가지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스테이지는 열 번째 스테이지 진행 중이고요 열 두 번째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 번째 챕터에요 열 번째 챕터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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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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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밟는다고 막 잘라지네요 신기하다 네 네 이번 방송 안에는 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꺼가지고 일찍 꺼가지고 엔디가 못 봤는데 진짜 엔디가 보게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공장 노동자 파워에요? 지금 뭐 다른 거 필요 없겠죠? 가자 어 어 노드가 다섯 개나 있네 노드로 갔다가 이제 좀 강화 좀 해야될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야되나? 오케이 데드스페이스2 오리진 아이디 주면 하나요? 어 오리진 아이디요? 어 어 일단 주시면은 어 감사히 받도록 하.. 네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뭐 바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할지는 또 생각해놓은 게임이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왜 아 왜 안 집어? 저거 자 여기 벤치가 있네요 벤치에서 펄스라이플을 강화를 합시다 펄스라이플 펄스라이플을 강화하지 말고 요거를 강화할까? 로드 주입 로드 주입 와 근데 로드 이렇게 두개 주입하고 HP를 해보.. 어 HP를 좀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펄스라이플 펄스라이플 가지고 재장전 속도 탄약수를 올립시다 탄약수 올리고 여기까지 찍읍시다 오케이 그냥 나름 쓰다보니까 쓸만하더라구요 강화해서 쓰면은 쓸만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문서 기록 문서 기록 뭐지? 유니틀로지 조항 별거 없죠 이게 뭔.. 이게 뭐지 근데 왜 안집어지지 이거 이게 왜 안집어질까요? 이야잇 안되네 헐스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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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쓴다구요 헐스라이플 헐스라이플 진행을 합시다 오어어어 저 아저씨 뭐하는거야 또 아저씨 뭐하는거야 또어어어 저 말툭 갔다가 박는거 아니겠지 하.. 가버려 어어어 야 그만해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네. 정의적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준비됐어. 가져와! 가져와! 제정신이 아니죠. 저 박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진행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가야되는군요. 점검 좀. 오케이 열렸다. 갑시다. 헛둘 헛둘! 아 뭔가 바닥에 자꾸 끈적끈적한게 있어가지고 뛰지를 못하네요. 허어어어 또 경비실에서 또 아우. 저 시끄러워 관리사무소에서 또 시끄럽다고 또 아파트 방송을 하고 있네요. 어 뭐야 저거. 아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안녕. 얏! 지나갑시다. 폭탄이요? 현금 카드 챙기고요 어디로 가야되나 봅시다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저기있는 적을 처리를 할게요 여기 있겠지? 뭐야 어디갔어 아니 그놈의 주민들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맨날 방송해 떠들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집에서도 떠들지 말래 끝난다고 없는데? 어디있지? 어?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아 네 버섯왕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엔딩 볼것 같고요 지금 챕터쉽 진행하고 있고요 어 갱당한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그 뭐냐 관리사무소에서 또 네 방송이 나오면서 떠들지 말라고 떠들더라고요 어 야잇 젠장 에잇 발을 냈는데 쏘옹 어어 자 자 해고 우승격을 합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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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oo.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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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웠나? 해치운 것 같죠? 뭐야 승무원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아직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여긴 뭐지? 화장실인가? 오오야 여자 화장실이네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오 역시 아이템이 있어 여자 화장실에 현금 카드 3,000원이? 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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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이 튀어나왔어 별거 없네요 갑시다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승강기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가짜 가짜 게임이 조작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것만 빼면은 참 재밌는 게임인 것 같긴 한데 조작이 조금 불편하네요 1인칭만 됐어도 서든어택처럼 막 쏴가지고 죽였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IOA 3행위 2N19 3행위 4행윗 5행위 여아아오~! 그만 그만 와 그만 와 여아아.. 야잇 Państwo 야오! 야오오오 уч Miku 보러가 이렇게 진짜 힘이 좋네 아 아 아 아 저니가 왜 이렇게 안 죽을래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어딨는거야? 아잇 젠장 아 눈노가 왜 이렇게 힘이 좋아 허허허 야 미쳤나 아잇 아 뭐 이렇게 많아 잠깐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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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어우 야 문어가 저항이 심하네 생각보다 잡았죠 피 회복하고 너 아이템 다 썼나 어어 엄청 많이 썼네 아이템 챙깁시다 스펙장 두고 뭐 없나 자 길 따라서 진행을 해볼게요 오 위에서 뭐가 떨어지네 감속 충전기가 있어야 될텐데 어 파워노드다 파워노드 획득했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허허허 이 자식 사람 놀래키네 야 야 이 자식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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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린거야 어 어 아프다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네요 갑시다 와무 너무 폭력적이네요 와무 너무 폭력적이네요 폭력적인게 아니고 저 녀석이 저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 사유발자 같은거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죠 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나보네요 하자 미스터 클럭 제가 정말 말씀해야 할거에요 저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게 내가 말하는게 말하는게 하하하하하하 이걸 설명할 수 있을거에요 그럼 스티커리티 스테이션 우리 마스 토크 하린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이곳으로 가야되는 어 저것도 막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겠죠? 아 승무원 카드 아 얻었구나 승무원 카드를 얻어가지고 여기 사용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승강기 타고 가야겠죠? 군대 마인드 맞는 놈에게 잘못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맞는 놈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특히 게임에서는 그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게임에서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좀 복잡하긴 한데 게임에서는 맞을만한 직거리를 하는 애들이 꼭 있어 어떤 기회를 찾아봐 회복제 담아 블록 B가 끊어졌습니다. 문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아! 아! 어이 아잇 어어어어어아 어어어야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반달곰탱이니 안녕하세요 아니 방송 시간을 줄일 생각만 한다니요 무슨 소리세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오늘은 엔딩 보고 다른 게임도 하고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벌레가 힘이 없어가지고 괴물이 힘이 없어가지고 한방에 못 땡기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잠근장치? 유도장비 사용 오케이 땡기시오 오케이 잠근장치를 해제를 시켰죠 네 Y.O.B.님 안녕하세요 지금 챕터 10 진행중이고요 어 좀 있으면 엔딩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있으면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려봅시다 내가 이런 거 안 얻고 갔었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깜짝이야 네 전 약속 시간 무조건 지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속 시간 안 지킨 적이 없었죠 너무나도 잘 지켜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PD 와무라고 소문이 나있죠 아니 근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맞아 어 야 여긴 밝아서 좋다 나 이렇게 밝은데가 좋아 어어어어어어 어어 야 잠깐만 야잇! 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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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에잇! 젠장!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어...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현금카드 챙기구요 살았어요 어느쪽으로 가야되지 어느쪽으로 가야될지 이쪽이군 아 제발 잡았죠 빨리빨리빨리 어디로 가야돼 어 야 또 있어 잡았나? 어 잠깐만 시간이 없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떡해 산소축자 산소축자 어디로 가야돼 땡 죽어버렸죠 숨막혀가지고 아유 미안해라 네 비머린님 안녕하세요 저리가 저리가 아 왜이렇게 많아 어 오 오케이 잡았고요 어딨어 자 저 거머리같이 달라붙는 애들부터 일단 차분하게 잡고 진행을 합시다 네 아직 못 깼어요 오늘 아마 엔딩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봅시다 여기서 에너지 회복하고 세이브를 하고 가면 되겠죠 이 게임이랑 서든투랑 뭐가 재밌나요 서든 당연히 서든투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서든투는 우리나라 게임이잖아요 국산게임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국산게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서든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국산게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서든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고전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도 고전게임 비슷하게 만들어주시고 넥슨의 세심한 배려가 독보이는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서든평가 F예요? 헐 아니 고전티켓은 좋던데 그러니까 허허 요즘 요즘 급식들은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거 어어 잠깐만 잠깐만 자 저것도 다 잘라야돼? 어? 왜 이렇게 안 죽어져고? 잡았죠? 아이템 다 챙겨 빨리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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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일단 나가가지고 빨리 저 어 뭐지 산소 채우고 다시 올게요 나가서 산소를 채우고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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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이 자식 아니 어 파워노드다 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돼? 못찾겠어 뒤를 여기다 여기 어디 여기서 왼쪽 왼쪽 여기다 여기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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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안전하게 해야돼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런식으로 저장도 자주자주 해주면서 가야겠죠 가자 길 따라서 가면 되죠 길 따라서 갈게요 여기 뭐 있었던거 같은데 생활과 조사 시스템 시스템 확률 위치 파우노드 아 찢었구나 뭐 없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 저기 있다 무난 카드 얻었죠 아 야 또 왔어 음? 없나? 갑시다 아 이 게임 초회차 평균 플레이 타임 6시간 정도라고요? 아 여기 산소 충전기가 있었네 저 6시간 한참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서 제가 좀 이렇게 최신 게임에 조금 적응이 덜 돼 있어가지고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8시간 했네 8시간 2시간 정도 더 했네 10시간 정도 채울 것 같은데 어? 뭔 소리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최신 게임인데 그래픽이 그래픽이 2016년에 나온 서든어택 2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최신 게임 울렁증 걸릴 수도 있어요 최신 게임 울렁증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grr cir чтоб 우빽 우우우우 Passover 위 와, 뭐야 서든 보다 그래픽은 좋은데 그 외에는 모두 서든이 더 좋습니다 서든 이 국산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좀 크게 주고 싶.. 어 높게 주고 싶네요 자 어, 이쪽으로 가야되는군 들어갑시다 서드한테 근데 여캐를 지운다고 그러더라구요 여캐 지우면 여캐 지우면은 그거 사람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스카이림에다가 제가 동료 받아놨어요 서든어택 미아 캐릭터인가 그거 동료 찾아가지고 스카이림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카이림 할 때 우리 서든어택 멤버랑 같이 다니려고 준비중입니다 넥슨은 일본 회사다 일본에 어, 회사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우리나라 회사죠 우리나라 회사 여기로 내려가야되는군 갑시다 넥슨이 일본 회사라니 그런 망발을 자, 상점을 들어가가지고 아이템 좀 챙길게요 사야될 거 있나? 어, 돈 3만원이나 모였네 라인렉 살고요 리퍼날 살고 어, 플라즈마가 조금 남았네 자, 대형 어, 대형 회복제 하나 이동시키고요 중형 회복제 하나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플라즈마 조금 삽시다 그리고 파워노드 하나 사고 끝 갑시다 근데 이거 초회차가 6시간밖에 안걸린다는게 좀 납득이 안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6시간, 6시간 걸린다는게 사실이에요? 어? 엇, 뭐야.. 아니 이게 싸우는게 있잖아요 싸우는게 싸우고 막 뭐 설치 하고 터뜨리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길만 쭉 따라가면 별로 안길어요? 게임이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긴 해가지고 좀 좋은것 같긴 해요 오오!!! 오오옿!! 이야 렌벨오!! 얻었죠 설계도 좋아 일단은 진행을 합시다 좀 더 진행을 해서 돈 좀 모으고 어 뭐야 무중력 농구 요령? 필요없어 필요없고 아이템 챙겨가지고 현금 카드를 많이 모아가지고 보호복을 사도록 할게요 응 아무것도 없군 들어갑시다 네 돈이 없어가지고 찾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어? 가져와 어어어 어어어 오야 뭐야 어딜 쏘는 거야 어딜 쏘 아이템장 자 잘 보고 잡아줍시다 무중력 존이죠 네 맞아요 아이템 챙기고 뭘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케이 현금 카드 어디로 가야 돼? 어? 다시 나가야 되나? 자 이쪽으로 가서 나갑시다 어 뭐야 스타딩 게임 레벨 1 엥? 뭐지? 아 이렇게 이렇게 넣으라는 거구나 이거 근데 뭐 넣어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퀘스트인가? 퀘스트 뼈로롱 이리 와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난 빨리 엔딩을 보고 싶다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가 꼭? 아 아 아 아 아 아 . , , . . . . . 좋아 아 그래요? 일단 근데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갑시다 아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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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에 어 상품보관함이 열리는구나 아 이런게 있네 그러면 해야지 아니 이런 부가 시스템이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죠 뭐야 안에? 뭐야 갑시다 아 하다가 나오면 안되는구나 죽었나? 어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설마 개매물인가? 아 제가 숨쉬는 소리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곳이군 들어갑시다 들어가 자 승강기 타고 또 어디론가 가야겠죠 저장을 합시다 이거 근데 그 뭐냐 밑에 자막 뜨는 거 있잖아요 자막 뜨는 게 이거 음 조각 전체를 exhib master opp 자id snap unitology is truth and you Your Death is the first phase We Detour by the physical methods of transformation 무슨 소리야 telegram any physical concerns You must be fool 여기 Their rules this is what we have been searching for all the people This is what we have been waiting for Don't listen to them come back come back come and come back How can you be turning away from the church in this vital hour Do not abandon your fate Like a cat's game It's not a tragedy It's God this truth is even more fantastic 깜짝이야! 죽어, 악농들! 우리는 우리는 이 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기다려있습니다! 그들을 들지 마세요! 돌아와! 돌아와! 교수님과 이 모든 시간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그의 성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집 사전에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진짜로 더 잘해 이곳인거 같군 이곳인거 같군 아이템을 챙겨주고요 아이템 챙겨주고 장전 이곳인거 같군 이곳인거 같군 이곳인거 같군 아이템을 챙겨주고요 이건 뭐해야 되는거지 뭐지 이쪽에 뭐가 있는거 같네요 자 헛 얏 뭐지 헛 헛 헛 헛 어? 뭐지? 아아 아 이거구나 네 김형님 안녕하세요 자 요거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오케이 문이 열렸다 어디로 가야돼 어 저쪽에 또 뭐가 있네요 와 이거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네 이거 이렇게 닫아놓고 요거를 이렇게 옮겨줍시다 요것도 옮겨주고 아 아 진짜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에 뭐가 있겠죠 어 무슨 소리야 holder 어 어 뭐지 어 쟤 쟤 왜 해 이따가 죽은거에요? 이따가 사례들렸나? 어? 목이 없네? 아 호호할머니였어요? 뭐랬구만 호호할머니였어 이따가 사례들끼리 이따가 사례들끼리 어 얘 다시 살아나는게 없다 어 나 감속장치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 나 감속장치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야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아 이것때문에 야 자리가 아 왜 어떻게하지? 어 어어 devices 아아 저거 어떡해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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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였다 온다 자 침착하게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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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에이 생장 어디로 가야돼 어 뭐야 잠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봤어요 여러분들 빨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되요 버텨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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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지 이런 긍.. 긍.. 어 금박한 상황이 어떻게 익어요 대사를 이렇게 금박한 상황에 대사를 어떻게 익습니까 어떻게하지 어어어 싸우지 말고 말로 말로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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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어아 지장 아잇, 젠장. 아잇, 젠장. 어, 됐나? 됐나 됐나? 어어. 됐나? 살았나? 아우, 왜이렇게. 아, 무섭네. 살았어요.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오케오케이. 외국은 외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아줍시다. 좋았어. 자 상점에서 드디어 보호복을 살 수가 있죠. 뭐야 6만원이나 들어? 헐 비싸네. 자 루비반도체 팔구요. 감속장비 팩 팔구요. 라인렉 팔구요. 기름통 팔구요. 와 이거 되게 많이 썼네 내가. 플라즈마 조금 삽시다. 헐스라운드도 조금 타요. 그니까요. 게임에서 조차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돈을 쓰래. 살고 싶으면 어 10만원 충전하십시오. 이런식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좀 주지. 상점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돈을 달라고 그래요. 자본주의의 폐해야 이게. 넥슨이 선진기업이었네. 넥슨이 선진기업이었네. 이렇게 안하면은 돈을 못 버니까. 네 넥슨이 선진기업이에요. 그렇게 안하면은 돈을 못 버니까. 네 이번 티터 깨려면 또 뭔가 많이 필요해요 자 금반도체 얻었죠 어 뭐야 어? 예.여기에 조난 당한 사람인거같으숨 mensong Bonjour... 마켓은 제 siellä에테 Fitzpatrick 어떻게 Charlotte moment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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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것은 우리의 정체를 찾았다. 멀쎄가 하이브 마인드 이름을 불렀다. 하이브 마인드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를 탈퇴하였다. 우리의 정체를 탈퇴하였다. 아,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저게 암호가 마지막에 싸울 최고의 친구. 스토리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지금 막 도망다니느냐 싸우느냐 바빠가지고 스토리를 제대로 못 봤어요. 스토리 볼 시간을 안 줘. 너무 분위기가 계속 무서우니까. 내 후속작에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은 잘 안 만들려고 하죠. 다음 작품을. 뭐야, 끝난 거야? 얘기 다 했어? 그래. 갑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갑시다. 4는 나온데도 꽤 걸려요. 자 매우 다리 Aliciają yah 정원 С dejar thing at me 자식들이거든요. 해제를 열어주고 아이 뭐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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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열렸다 다친다 하지? 으아아아 나온다아 어 자 저 거머리같이 생긴 녀석들 막 보러 뮤비 오어어어 다시 나가자 에잇 젠장 미쳤나 정품 녹스 달리기 한 번 하자구요 녹스요 녹스도 좋죠 네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채팅창 볼 시간도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중해서 싸워야 되니까 이거 와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게임하는거 말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 어 저기 아이템있다 아이템을 챙깁시다 저기 여기에 뭐있나 한 번 봅시다 뭐 없지? 어 여기있다 이런게 있네 이런거는 꼭 챙겨줘야겠죠 이런 아이템들은 항상 챙겨주는게 좋아요 호랑이굴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사는거요? 진짜 호랑이 호랑이굴 호랑이한테 물려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할거죠 호랑이가 배부르면 산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호랑이가 배부르면 사는게 맞는 말이죠 네 그게 정답인거 같네 호랑이가 배고프면은 인간 하나 사냥하는거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죠 네 심심해서 죽이기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사냥할때는 사냥할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죠 배고플때는 자 아이템 챙겨주고 뭐있나?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되네요 어? 뭘 사용하라 그러는데? 아 운항카드 사용 그래 오는동안 설마 버텨야되는건가 또? 자 이쪽으로 들어가야되죠 그리고 사이킥댕니다 운송선 조종기 점화테스트 됐어? 어 잠깐만 얘 또왔어? 아야! 아이템 뭐하는 앤데 왜 킥고 와? 살려줘! 불맛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불맛? ocar avant 어어어어어어 pedor 호호 엔진 점화의 불만 엔진 점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나? 엔진 점화 하는 데가 어디야?! 와아아아아아아아 어... 어허허허허허 어 스페이스 없는데? 지금? 네 없어요 어...어 어디있어요 어디? 아니아니 어어어어 어 저 말을 어디서 하는 거지? 어어어! 어허어! 그만 그만 거기서 하는거구나 오케이 됐다 바꿔라 reaction area move tah 잡았 Isso vai vai vou 아 호! 봤죠? 아, 이거 잘 works. 네, 이거 잘 works. 아직은 시간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셔뜰가 발송되어야 할 필요가. 아, 거기서는 거기서. 제가 셔뜰의 기술을 시작할 때, 셔뜰의 기술을 시작할 때. 이거... 우리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저 마크가 붙어있는 셔틀을 배워줄게 마크가 붙어있어 보정 장치 조정 갑시다 됐나? 오, 파워너드다 자 필요한 아이템들 다 챙길게요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 다 챙기고 갑시다 1이 좀 많이 구워한 것 같네요 옛날에 친구가 이 게임하는 거 잠깐 봤었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게임이었는지 몰랐는데 정말 힘드네요 시간은 올 것 같네요 두번째 필요없는 필요없는 이유 두번째 싸움 없죠 많은 우리 앞에서 갔고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미래의 기준을 가져올게요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때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때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때 어! 헉! 죽었다! 띠옹! 어어! 어! 링겐이 저렇게 돼버렸네? 죽어버렸죠? 아까 전에 막 떠들던 녀석 죽었네요 자 여기서 로드를 가지고 강화를 합시다 마지막 HP 생명수치 다 올렸죠 좋아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군 오케이 오! 피 많이 그거 됐네 상정 한번 둘러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끝냅시다 오! 열 번째 스테이지도 끝났죠 챕터 10 최후의 날 임무 완료 끝났습니다 진행을 저장하구요 드디어 이제 열한 번째 스테이지죠 거의 엔딩에 다가 다가가고 있어요 한번 죽었습니다 한번 딱 한번 죽었네 지금까지 오늘 오늘은 오늘은 딱 한번 죽었습니다 그 숨막혀가지고 죽은거 말고 없는거 같은데 네 숨막혀가지고 궁금할거 없죠 네 산소로 태행한거 배가 담아야 돼요 장소가 있는거 장소가 있는거 장소가 있는거 장소가 있는거 장소에 있는거 장소가 있는거 도와주시의 장소가 하는거 아세요 바로 도와주시의 오! It's the only way 그래 알았어 자 일단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진화를 합시다 진화 이거 아직도 3만4천원 밖에 없어? 이거 사야되는데 어딨지? 보호복 사야되는데 보호복 레벨 5 보호복 6만원짜리 이걸 사야되죠 금반도 칩합시다 감속 장비팩도 팔구요 어 플라즈마가 없네요 좀 삽시다 와무가 초진화를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네요 아쉽게도 아이템 다 샀고 진행합시다 어휘 어휘 아 저런 애들 제일 싫어 나와가지고 건만주고 가는 애들 제일 싫습니다 어 오 여자 화장실에 이런 좋은 것이 클라즈마 탄약이죠 보호구 4단계에서 끝난다고요? 5단.. 5단계까지 해야죠 뭔소리야 무슨소리야 무슨소리야 자 여기 승강기로 내려가야되는데 승강기 내려가기 전에 어 아이템이 또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께요 어 뚫뚫뚫 역시 네 심심이님 안녕하세요 다시요 아 진짜요? 하드가면은 그렇게 안줘요? 어 별거 없는거 같네요 진행합시다 가자 내려가 아 이런데 근데 혼자있으면 진짜 막 공황장애 같은거 걸려가지고 막 엄청난 공포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감으로 인해서 잡았죠? 아이작도 생각보다 강심장인거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아 그래요? 중세느낌이 났나봐요? 최신 최신 가보신거 같긴 한데 자 화물조종기로 화물을 해소합시다 꽃게같은걸 하는건가? 꽃게? 어? 아 팔 뽑아가지고 던지고 후려치고 있어요? 전 Spy 전범 흐어어어어 sequent 오예요O 네 충격하게 싸우면 돼요 해치웠나? 해치웠나? 해치웠죠 아니 탄을 낭비한게 아니고 난사를 쓴겁니다 여러분들 레인저 어어어 뭐야 저거 영화 이킬리비엄 같은데 보면은 막 난사하잖아요 그런겁니다 level 아이찓 더러운 것 자 다 해치운거 같죠 해치웠나 죽었던 적도 살려내는 마법의 주문 아이찓 하지만 제가 해치웠나라고 하면은 진짜 해치운거죠 저한테 걸리면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좋은거 많네 이건 뭐지? 아 리퍼날이구나 감속장비 패 오케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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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쪰 궁 Anh ng 잡았죠? 확인사살 같은거 확실하게 해야죠 확인사살 같은거 확실히 해야돼 혹시나 살아날수도 있으니까 쏘는거죠 와 아이템 많네 오 좋아 왜 이거야 자 감속장비팩 하나 써줍시다 감속장비 충전하는거 나오면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나오네요 확인사살이 꼴 총알 낭비 뭐야 뭐야 또 뭐 어디로 가라는거지?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나? 격속장비가 모자마자 시술하려고 하는거지?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또 알려주지 말라뇨 흐흐흑흐흫 아 이거 또 불편해지려고 하네 언니 언니 아들 이거 나만 불편해? 어허 허허 히잉 어잉? 에잇!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아 이거다 이거 그래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네 직접 자마.. 어.. 직접 찾아야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 어 알려주신다는데 제가 거부할.. 어.. 거부하거나 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약 고맙죠 어 뭐야 어? 나 분명히 끌고 온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끌고 왔죠 다시 어 오케이 에잉? 아니 이 자식 야 오케이 간다 어어어 어어 어어 어 뭐야 엉덩 오케이 오케이 미쳤나? 미쳤나? 어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게임을 끝내고 싶네요 ㅎㅎㅎㅎ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식은땀.. 아니 아무래도 더워죽겠는데 식은땀이 자꾸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무 침격 와무 침격 오늘부터 우리는 군인이다 솔저.. 솔저.. 솔저 말씀하시는건가? 솔저? 어 좋았어 목표 완료 이제 어디로 가야될지 나오겠죠 이제 어디로 가야될지 나오겠죠 이제 어디로 가야될지 나오겠죠 어 뒤가왔지만 일상 오오오 K 오오오 헐스라이플 좋네요 와 진짜 끝내주는데 아이템 다 챙깁시다 와무여가지고 물어뜯어봤자 어 박히지 않는다는걸 너무 단단해가지고 박히지 않는다는걸 알고있었기에 물지 않았던거죠 착착 불어뜯지 않았던거죠 오케이 중량기 타고 올라옵시다 이거 사실 다 연극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찍으려고 연극하는겁니다 너 여기서 죽어야돼 그러면서 노드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못쓰는게 좋으려나 잘려나간 팔같은거 집어들어서 날리는거 이래서는 안되나요 돼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하지 않을뿐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이어가지고 너무 그로테스크해가지고 제가 그런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 탄약수 증가를 찍어야겠다 요게 요거로 요거로 총 절약할필요없어요 총 총알 쓰라고 있는거지 총알 쓰라고 있는거지 그래야지 재미가있지 뭐 어쩌야 한방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많이 쏘면 되는거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쏘면 됩니다 자 여기 상점 들어가서 돈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총이 남아두는데 종류도 따로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좀 불편한거 같더라구요 확실히 확실히 불편합니다 플라즈마 두개밖에 안남았네 리퍼날 살고 아이 좀 더 모아야되겠네 플라즈마 좀 더 삽시다 됐어 둠가이처럼 좀 화끈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네 그런게 없네 뭔가 총을 쏘는 맛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게임이 그게 조금 아쉬워요 다른건 다 괜찮은데 총 쏘는 맛이 조금 없는거 같아 생각보다 이게 공구여서 그런가? 이게 총이 아니고 공구여서 그런가? 뭐야 어 걸렸다 아 서바이벌 호러에요? 서바이벌 호러 이쪽으로 한번 먼저 가봅시다 길이 이쪽으로 나있긴 한데 여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뭐가있나 그래 역시 뭐가있어 현금카드 어우야 진짜 어둡다 오 화장실이었네요 화장실 오 화장실이었네요 화장실 쓰리는 액션이에요? 그럼 해볼만 할거 같은데 이거는 이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화장실 내서 혼밥 하면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혼밥 하다니요? 희나타 말씀하시는건가? 화장실 화장실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 아무것도 없는데 오줌이 나오지 않나봐요 지금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오줌이 배출될 틈을 안주네요 평소에 지금 땀 두 배로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식은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공포게임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거나 막 그러는게 다 거짓말이야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아니야 오 뭐야 킹 어어 어어어에어어어어어 어ㅓ어어어 Poratis 흐,치원나? 그래 이렇게 막 싸제껴야지 안 그래요? 급해지면 일단 난사해야죠 죽기싫으면 난사해야되.. 난사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죽기싫으면 난사해야지 조심해 슈틀를 내려가고 어? 뭐지? 스페이스로 쏘라고요? 스페이스로 쏘라고요? 스페이스? 자, 목표가 추가가 됐죠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네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아 밑으로 내려가는게 아닌가? 아 그.. 그거 말씀하시는거구나 이거 위로 쏘는거? 아 라인건이 휙휙 잘 잘라줘서 좋았어요 아 라인건이 휙휙 잘 잘라줘서 좋았어요 어? 어 무중력 상태가 됐네요 자 어디로 가야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어디로 가야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건 뭐지? 아 잠겼구나 어! 아이템이다 라인팩 라인팩 근데 두발밖에 없어요 이거.. 좀 invinci!! 너무 창렬한거 아닌가?? 한.. 한 50개는 줘야지 자 이쪽으로 내려가야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내려갑시다 후후후후후후훯 용감한 우리에호빡맨 신나는 모험 ! 짠짠짠!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왜 이렇게 어지러워 호호 갑시다 네 이거 가스통 터지는 거죠 저걸로 잘 활용을 하면은 집들이 쉽게 잡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 이건가 뭐야 Okay. 들었나? 아 라인건이 범위도 넓고 쏘면 다 잘라줘가지고 좋아요 아니 아니 시청자분들이 플라즈마건이랑 이거 펄스건만 써도 쉽게 깰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속았나? 다른 무기도 써야되는거였나? 아 그래요? 하긴 뭐 쉽게 깨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다 옮겨야되지? 좋아 좋아 됐어 어? 총알이다 아 징그러운거 봐 아 진짜 징그럽다 자 요거 끌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죠? 호우 오케이 뭐야 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뭐가있나? 또 정트 나오겠지? 안 나오네요 이거 여기로 밀어야되나? 야 일로와봐 어? 어? 됐다 끝? 아 요렇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움직이는게 느려 얘는 오케이 간잔 알곤 끝 끝 끝 끝 끝 끝 으임 오오오오 나무가 더 시대 내 겹치 이겹이 나의 죽을 이겹이 이겹의 자연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죽었죠 자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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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오어어어 아얏 ad 어딨어 잡았나? 잡았죠? 뭐야 숨겼잖아 왜 안되지? 후회 됐다 목 cioè 안뇽 어? 어? 아이작스! 설마 죽겠습니까? 어디로 가야되지? 날라갑시다. 여기로. 어떻게 날라가. 여기로 가는 건가? 네? 휘어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템에 키네틱 쓰면 알아서 찾아와 주는데 키네틱이 뭐지? 챕터 1 우주선 있던 곳에 트로피가 있다고요? 트로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바로. 아 휴게티기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보면은 살쪄요. 가끔은 불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 어어? 어어? 띠옹? 에잇. 에잇. 없을 것. 에잇. stick 바다니, 놈이 안 놨 inim, norms, 롸. 우리가 병사 안내, 이곳에서 도와드러가야, 요즘은 도와주지. 덕분에 도와주지, 하지만. 제 대중음게 지켜라잇은 그곳에 배달의 길을 보고 See, what Kai didn't know was, it was the government's mess to begin with. This whole planet is one big experiment. The Marker, this divine relic, made by man. They reverse-engineered it a couple of hundred years ago from the real Marker, a true alien artifact recovered on Earth. They dug it up, studied it, and they made it their own. Then they brought it to Aegis VII and activated it. And you've seen the result, the stuff of nightmares. They sealed the system, and no one would have been the wiser. But then the CEC blunders in and starts tearing the planet apart. The experiment was still alive. Kai was right about the Hive mine. The Marker would contain it, but that doesn't matter now, does it? I have the Marker. This entire system can go to hell. Well, it's not worth it. You did a great job, Aegis. See you around. Or maybe not. Oh, she's a girl who's fighting for you. I need you to help me. Help us! Now! I'm... I'm in the flight control room. Please, Aegis, hurry! Please! I'm sorry. Bye bye! Bye bye! 하면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스토리 안 읽으면서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읽고 있었어요 소름 이럴 때 안달려? 잡았다 피워 안해봤어요 홀업게임의 로리는? 홀업게임의 로리는 뭐해요? 홀업게임에 로리가 있나? 아이징? 진짜 너야? 우리 다시 만난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죽였다. 아이징, 아이징. 여기에서 셰틀을 운전할 수 있어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아이징 친구보단 역시 여친이지 하아 호우 아름답군 아름답군 합차하자 자, 이쪽으로 갑시다 오, 다이아몬드 반도체 어, 점검중이네 뭐지? 아, 요거 요거를 사용해야 되는거 같네요 운송선 원격조정 사용을 해봅시다 네? 쟤가 왜 똥꽃 죽인거야? 쟤가 왜 똥꽃 죽인거야? 쟤가 왜 똥꽃 죽인거야? 아이사익 이제 가자! 쟤가 왜 똥꽃 죽인거야 그쪽으로 만나면 자 길 따라서 가봅시다 다시 뭔가를 또 해줘야되는거 같네요 가자 가자 aded 석촌오의 석촌호해서 제가 삼고생하는 fácil깨 어 길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가 있는지 또 뭔가 튀어나오는거 아니겠지? 으어어аль 흐어엏어엏어엏어야 흐어엏어엏어엏어엏어엏 어 .... 해치웠나? 잡았죠 으어어어어쟦 좌우 1 호! 호 해치웠나? 오케이 해치웠죠 뭐야? 별로 안 어렵네? 흐흐흐흐흐 바닥에 나타난 흥건한 난사의 자국 난.. 난사할 수도 있죠 당황하면 난사할 수도 있는거지 여러분들 전쟁났는데 막 영점사격하고 아 막 뭐냐 조준사격같은거 하고 그래요? 머리 위로 그냥 초 올려가지고 그냥 빠바바바바바받 싸내야지 안그러면 맞아죽죠 스나이퍼같은 애들이 조준사격하고있어 어떡할려고 막 싸야죠 그냥 6.25를 경험한 와무다 어 뭐야 11번째 스테이지도 클리어 됐네요 드디어 자 진행을 저장을 합시다 뭔 6.25 전쟁.. 전쟁세대 경험담 경험담입니까 네 드디어 마지막 챕터가 어 된거 같네요 오 콜로니로 직접 부딪히는거 같네요 상점 상점 시그마야 이거? 아이착! 시그마자 생겨내자 이거 뭐지 어 아이템상점 아이템 상점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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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광장같은게 딱 오버워치 그거같은데? 아이템 상렬 없어요? 설마 아 여기다. 찾았다. 자 드디어 레벨 5 보호복 아직도 못사네. 큰일 났다. 다이아몬드 만조틸 이거 팔면은 드디어 궁극체가 될 때가 왔습니다! 들어가자 아이작 초진화 뾰로롱 드디어 궁극체가 됐네요 네 빛이 내려옵니다 암호 파애조 정식 에디션? 아뇨 정품입니다 정품 여러분들 제가 파애조만 쓸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품을 사랑합니다 받은거긴 하지만 정품입니다 정품 정품이요 정품 감속장비팩 이거 가지고있는게 좋으려나? 남은 돈으로 갔다가 플라즈마를 사줄게요 플라즈마 플라즈마 많이 사자 됐다 공짜로 풀 때 받은게 아니구요 그 뭐냐 버서장님께서 이 게임 해보라면서 추천하시면서 어 아이디를 주셨어요 오리진 계정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안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려 2월에 주신건데 2월인가 3월에 주신건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게 됐네요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공포게임 하는거 다들 보고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하긴 하는데 공포 공포보다는 약간 액션쪽이 좀 더 많은거 같긴 하네요 하프라이프요 하프라이프도 그렇게 재밌다던데 저는 해보지 않아가지고 의외로 제가 게임을 많이 안해본거 같아요 여기다 놓는거 맞겠지? 오케이 자 운반기 작동 아이템 챙겨주구요 블랙매사요? 블랙매사가 뭐지? 아이씨 어 이제와가지고 현금카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어 이거 어디서 넣어야되지? 전원장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원장치가 지금 필요한거 같은데 그것좀 찾아볼게요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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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와 야 그래픽 장난 아니다 와 죽기전에 이런곳 한번 와보고 싶네요 제 생이 끝나기전에 저런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재밌을거같애 괴물관광도 하고 막 네? 눈앞에 파워노드가 있다고요? 네? 눈앞에 파워노드가 있다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찾아봅시다 파워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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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네 여기여기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닌데 그걸 찾아야되는데 어 어 어 어 아이템 찾았구요 이거 이거 어디다 이거 어디 있어요? 못찾겠네? 그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로 지금 길 표시가 나와있거든요 길 표시가 나와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이곳이구나 네 콩진호님 안녕하세요 플라즈마건 어디구요 여긴가? 오 이곳이군 현금카드 많이 주네요 플라즈마 것도 많이 주고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이씨 에잇 짜식 I'm not sure It's not just in the right 여기는 공운살배휘 eff잇 grabbed me 여기 supportive 우리는 doom 은 いつ growing with 처음 동현 그리고 네너너너라 이 이미 죽은 애잖아요. 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플라즈마 쿼터 펄스 라이플 펄스 라이플 데이미지 데이미지 올리려면 한참 더 가야되네 여기까지 시체훼손도 범죄 아닌가 여기는 전시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전시상황입니다 어, 저장할 수 있네? 완전 전쟁난 것처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시체훼손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이곳인가? 하하, 하하외한 하하외한 띠옹 얘 뭐지? 나 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죠? 해치웠나? 해치운거겠죠? 머리가 껬네? 위치 네, 그니까요! 실체가 저거 다 해손시켜놔야돼요 저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ört존리야 X 1 X 1 X 2 X 2 X 2 X 3 자 또 쭈꾸미들이 또 이렇게 달려들겠죠? 달려들기 전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좋아 해치었나? . 처음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을 여러번 깨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빨리진행한다거나 이런게 가능할 수 없어요. 뭐야 네 오늘 이거 깹니다 네 오늘 이거 깨요 아니 뭐야 이거 네 처음 하는거라 어쩔순 없지만 두번 할건 아닙니다 요게 마커죠 아 이게 아닌데? 반취를 바지 위에 입으시는 와부님 안녕하세요 네